안녕하세요. 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단원구 신길동에 있는 샘다육입니다. 예쁜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성비 최고 세트를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세트 구성 한번 예쁘게 봐주세요. 여기에 있는 아이들 세트로 한번 모아봤는데요. 와 너무 예쁘죠. 화사하고 예쁘죠. 처음으로 세트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아주 저렴하고 착한 가격으로 한번 해봤어요. 베이비 핑거 유아이는 만원입니다. 만원에 구성해 놓아봤고요. 아주 묵은 둥이에요. 색감이 핑크핑크하면서 너무 예쁘죠. 토실토실하면서 애기 엉덩이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다져지고 다져져서 아주 오래 묵은 베이비 핑거 만원에 넣어봤습니다.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유아이 그리고 유아이는 먼노입니다. 자 먼노 만원이에요. 이두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렌지빛으로 물이 들었죠. 다용맘짐들 요 먼노 요렇게 된 얼굴 요렇게 이두의 얼굴을 가진 요런 아이들 가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세트 구성으로 만원에 유아이를 아주 착한 가격에 넣어봤어요. 유아이는 마돈나입니다. 8천원이고요. 유아이는 로찌를 닮았어요. 정말 예쁘죠. 요 속에서 자구가 다글다글 나오는데요. 살구빛으로 아주 오래 다져지면서 묵은 아인데 너무 예쁩니다. 자 파스텔 쪽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유아이는 펜지입니다. 색감 좀 보세요. 3천원에 구성에 넣어봤는데요. 유아이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자 오렌지빛으로 요렇게 물이 들었어요. 요 아이는 누다입니다. 자 8천원이에요. 자 목대가 제 손가락만큼이나 더 크고요. 아주 오래도록 묵어서 유아이 색감 좀 보세요. 요렇게 예쁘게 물든 누다 보셨나요? 와 저는 누다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예뻐가지고요. 유아이는 원종 자라고사입니다. 4천원에 구성에 넣어봤는데요. 요 색감 좀 보세요. 와 핑크핑크 하면서 너무 예쁘죠. 아주 타글다글하게 입장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데요. 요런 아이들도 오래 다져진 아이예요. 유아이는 을려심 철화 5천원입니다. 노란색과 연두색의 그런 조화인데요. 입장 끝에 요렇게 오렌지빛을 띄면서 아주 예쁜 색을 띄고 있는데요. 요 아이도 5천원에 넣어봤어요. 정말 착하죠. 와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예요. 요 아이 이웃님들 이웃님들 와 라울이죠. 6천원인데요. 요렇게 예쁜 아이를 핑크핑크한 아이를 6천원에 구성에 넣어봤습니다.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자 너무나 오래들은 묵어서 색감이 너무 예쁘게 들은 요 라울 자 구성에 6천원에 넣어봤어요. 너무 예쁘죠. 요 아이들 택배는 랜덤으로 갑니다. 주문하시고 24시간이 이렇게 지나도록 이렇게 입금 확인이 안 되면 사장님께서 취소로 생각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문을 이렇게 하시고 이틀이 지나도록 입금 확인이 아직 안 되어서 택배를 보내야 하나 하고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문하시면 24시간 내에 이렇게 입금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똑같은 아이들인데요. 제가 10세트를 오늘 만들었는데요. 사장님께서 요 번호를 순서대로 해서 이렇게 틀린 아이들을 이렇게 넣어놓으면 포장하기도 힘들고 이렇게 처음 택배를 보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해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똑같은 아이들로 10세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요런 아이 똑같이 이렇게 주문을 하시면 여기에서 착한 아이들 아주 예쁘게 생긴 아이들을 선별을 해서 또 포장을 해서 이렇게 보내주신데요. 요 아이는 샘플로 이렇게 심었어요. 자 누다 8,000원 하는 아이 여기다 심어놓은 아이예요. 너무 색감이 예쁘고 뿅 갑니다. 요 아이는 마돈나인데요. 샘플이죠 요 아이도. 제가 요 아이를 와 예쁘게 심어놓은 아이를 오늘 영상에 살짝 아주 살짝 넣어봤어요. 화분에 심으면 요렇게 예쁜 작품이 됩니다. 자 이원님들 주문 많이 해주시고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아이들은 다 랜덤으로 가고요. 자 입금 24시간 내에 요렇게 입금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만들어본 요 세트 구성 다음에는 더 알차고 더 가격 착한 예쁜 아이들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누다입니다. 예쁘죠? 와 정말 예쁩니다. 보면 볼수록 예쁘고요. 와 보만 보아도 또 보고 싶고 또 다 데려가고 싶은 요런 다육이들 요렇게 열 세트를 자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 요 열 세트 다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주문하시면 요 예쁜 아이들로 요렇게 선별을 해서 택배로 보내주신다고 사장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가격을 쏙 내린 가격으로 원래 가격 요 가격으로 더 치면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요 아이들을 아주 착한 가격으로 세트 구성에 넣어봤습니다. 아 5만원 택배 무료배송이고요. 요게 있는 아이들은 가격은 쏙 뺀 가격에서 5만 4천원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4천원을 더 할인가로 해서 5만원에 택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예쁘게 봐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마돈나입니다. 파스텔 쪽으로 예쁘게 변해가고 있는 아이 저 요아이에게 반했습니다. 자 베이비 핑거입니다. 와 예쁘죠? 요게 있는 을려심 철화입니다. 요아이는 먼노죠. 얼굴 이두를 가지고 있고요. 요아이는 마돈나입니다. 와 라울이에요. 아가들이 다글다글 너무 예쁘네요. 자 원종 자라고사입니다. 요아이는 펜지이고요. 자 가까이 사시는 이웃님들 자 쇼핑 삼아 한번 농장에 나오시면 예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구경거리도 많고 또 눈과 귀가 즐겁습니다. 와 자 요즘 이웃님들 자 월동 준비하시니라고 다 베란다로 들여 놓으시는데요. 자 김장하는데 월동 준비해야죠. 또 다육이 월동 준비해야죠. 다육맘님들 화이팅입니다. 자 너무 예쁜 아이들이에요. 자 주문하시면 또 바로바로 해서 또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뵈어요. 안녕